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봄드림 조금만 출 수 있잖아 야 보니까 집에 레전드 가이를 시작하면 다시 말씀 좀 이해할게요 아니 컨셉으로 이렇게 좀 멈추고 이사 한번 드리죠 뤼디아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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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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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형이랑 오기 전에 홍시형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. 진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이거 찍어주고 싶네요 옆에서 지금 정말 지금 형 살짝 무술을 깔아주고 발음 좀 깔아주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게 평상시에 비용 없어요 아니거든요? 비용합니다 오빠 심히 걸어 멘트 좀 하게 리스트 파이 5,4,3,2,1 1 1 2 2 2 2 2 1 2 2 2 3 2 3 2 3 2 3 2 3 2 3 3 조용히 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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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형이한테는 조용히 하세요 2 3 3 3 3 2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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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6 7 6 6 6 7 7 8 9 9 10 10 10 10 10 11 12 11 11 12 11 12 12 11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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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